일단은 지금 검찰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근거로 삼은 것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관련된 전주지검의 수사입니다. 일단은 수사 내용은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사장에 내정되고 임명된 이후에 전 사위가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이 되면서 월급과 체류비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임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피의자로 적시가 된 부분과 관련해서 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문다일 씨가 옛 트위터 X 계정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용이 좀 재미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딱 보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서 하는 말 같은데요.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인 가족이다. 그러면서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까? 대단한 아버지를 두셨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문다일 씨가. 그 발언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족을 건드리는 게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소산이라고 불리던 분 구속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삼홍비리로 해서 모두가 다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곰평 씨도 사법 처리를 받았고요. 봉화대군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따님한테 미국의 박연차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갖고 그거를 전달을 했다는 걸로 해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그 부분이 수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형 이상득 씨 이제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문제가 됐는데 누가 되든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체계화에서는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 아버지를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는 무슨 취의 법권 지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문다혜 씨 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참지 않겠다? 참지 마세요. 언제는 참았습니까? 누가 참으라고 그랬어요? 검찰에 가서 참지 마시고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걸 다 소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언론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스피커 있으시잖아요. 문다혜 씨가 얘기하면 당장 써드리잖아요. 이렇게 언론에서. 어떤 피의자도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마음대로 언론에다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발 노무현 대통령 좀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놓고. 이거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요. 걸핏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범죄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치환하려고 해요. 마치 동격인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방패막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두렁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논두렁식에는 이인규 씨 그때 중수부장이 냈던 책에 세세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인규 중수부장이 냈던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 소송을 내지 않고 있어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명예예송인이 된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보면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이 시계를 받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인규 중수부장한테 이 부장 이거 좀 빼주셔. 얘 쪽팔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책에 다 적혀 있어요. 저도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인규 중수부장 얘기가 그런데 이거를 국정원에서 그때 당시 원세훈 국정원전의 국정원에서 이걸 언론에다가 흘리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흘렸다. 그러면서 이분도 아니 수사 외의 사실을 왜 이거를 흘리느냐 그건 국정원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계를 받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사실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백만부를 박연채 씨로 받았다든가 혹은 시계를 1억짜리 시계를 2개를 받았다든가 이것 자체의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게 틀렸다면 이인규 중수부장이 쓴 책에 대해서 당연히 명예의 소송을 걸었죠. 걸었어야죠.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논두렁 시계가 이렇게 억울한데 또 이렇게 억울한 그래서 결국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는데 자기들도 이렇게 억울하다라는 것과 치환을 같이 등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로 아주 낡은 상추적인 선전선동 수법이거든요. 본인들이 잘못 저지른 거를 왜 돌아가신 분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그것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문다혜 씨는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멀쩡한 대통령 딸이 왜 갑자기 태국으로 가냐고요. 그렇죠. 경호원들도 다 접착해야 되고 국가에서 다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 맞습니다. 그런데 갔어. 갔는데 그분이 그 서모 씨라는 분 사위 사위 전 사위죠. 전 사위죠. 한국업계 근무한 경력이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임원이 돼. 아니 그랬더니 어디 나가서 또 어느 패널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티켓팅하는 거였다. 티켓팅하는 직원이 5명이었고 티켓팅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별게 없어도 누구든지 임명될 수 있었다. 아니 그러면 그런 티켓팅하는 간단한 것을 연봉 8천만 원을 주고 거기다가 누구 임원으로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체류비까지 줘가면서요? 그걸 왜 하겠어요? 체류비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직 의원이라는 분이 누굽니까? 이상직 의원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정말 선봉장으로 앞장섰던 분이고 조직본부장하고 그런 것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 경선을 할 때 제가 전국에서 최다 당원 모집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신뢰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후보로부터. 그런 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의원 재선을 했죠. 공천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있는 그 항공사에 그 항공사가 잘나가는 항공사도 아니에요. 그 노조에서 맨날 시위하면서 우리 월급도 제대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회사에다 갑자기 대통령에서 가족들이 다 태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체제비를 받고 비행기 요금을 받고 비행을 받고 그러면 어느 누가 이걸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딸에 대해서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줬는데 글로 가게 되니까 생활비를 안 줬다. 안 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안 갔으면 계속 생활비를 줘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생활비 주는 거를 그쪽으로 넘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그 의심을 잡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수사를 하는 것을 놓고 마치 자기가 무슨 괜히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라는 그런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가 하면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건 무슨 옛날에 조폭 영화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 나 가만히 참지 못해. 마피아 영화도 아니고. 보통 조폭 영화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최근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어 아너인가? 이런 드라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조폭끼리 싸우는데 가족을 납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가족은 건드리지 마.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법치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치 국가에서는요. 가족이고 모국 안에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전근대적인 논리를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족은 건드리지 마. 그러면 맞아. 왜 가족까지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비호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족이면 범죄를 대통령 가족이면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어도 수사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무슨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전직 대통령의 죽음까지 소환시켜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참지 마세요. 참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검찰에 가서 다 증언 진술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혜 씨가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궁 사장에 임명되고 내정된 이후에 문다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아니라면 아무 혜택을 줄 이유가 없었고요. 저희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구든지 그런 의심이 가잖아요.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체에 태국으로 가서 사위가 가서 거기서 살고 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검찰에 가서 잘 소명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사는 거고 가족이기 때문에 김정수 교사는 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에 가서 타지마을 그런 관광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영부인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버켓리스트야? 전 세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그곳을 다 골고루 방문하는 건 이건 뭐야 라는 의심을 사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데 다 가셨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영부인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 옷 뭐였죠? 예예 뭐 샤넬인가요? 샤넬인가요? 네 샤넬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다 저는 여성 옷 잘 모르니까 그런 옷을 디자인해서 대형 입으시고 뭐 그랬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그것은 그냥 조폭 영화에서 나올 뻔 하라는 얘기를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시는 발언 같다 그런 말에 속아 넣어가면 안 된다 대통령 가족일수록요 더 열심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김건희 여사가 왜 그런 백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러 번 비판했어요 그리고 자과도 해야 되고 검찰 수사 필요하면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셨죠 다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국민 중에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깨끗한 소명이 되실 부분이 있으면 검찰 수사나 검찰 조사에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소명을 하신다면 억울한 부분은 다 소명되실 것이라고 믿고요 자 deadly 부끄러우를 이동으로 음 뭐 수사나 promises sky 번 이 거 수사나 예 무침 Cond client क